다행히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 세상이 살아나니깐 내가 살자고 뼛불이 콕콕 찔러넣고 아이고만 살아간 놀이네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내가 몹시 해지기다니 사레모사레나니라니 아그라리마 못쓸리마 추억도 미련도 가져가 당신 아니면 못살냐 쓰리고 아픈 이네 심정 이 세상 사람들 뭔가 알까 남가는데 여자는 한국 성태오빠말이 정답이네 우리 이제는 사랑을 가지않을래 수란달에 노래나 부르며 아픈 마음을 달래볼까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가 날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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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세상 많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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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살려보세요 다 아쉬운 부모를 공경하고 대단한 서성을 존경하고 신하는 정직한 정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풀고 살아 복받는가 개방난가 신명나는 백세의 시대 돌아보자 알기만 해 묵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